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제 참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뭐 가족까지 다 참여해 가지고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은폐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노년에 여러분 참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다시 다루게 된 것은 한두 번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왜 공 박사가 조갑제 시유 관련된 걸 많이 다루나 이렇게 하겠는데 이 조갑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준석과 하태경과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그런 이슈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갑제 씨가 이렇게 행동한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방송하는 공병원한 사람은 촌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촌지 줄 사람도 없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슈프책이나 아니면 후원금을 보내주시지만 특정인에게 내가 촌지를 받거나 봉투를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내가 나서 잘한 여러분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같은 음식을 여러분들 먹는 분들이 당할 고통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그다음에 절대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본인의 가치관에 명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여러분들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조갑제 씨는 1945년식의 연세학교에 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자칭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본래 이익 앞에 약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은 더 그렇습니다. 노년에는 더 여러분들 만사가 귀찮기 때문에 선관위 호위무사가 왜 되느냐 이야기죠. 왜 선관위를 왜 가지고 욕을 쳐먹으면서 뭡니까 부정성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외치는 거냐 그게 여러분들 아리숭한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기사가 참 용기 있는 칼럼입니다. 조선일보의 11월 4일 날 슬픈 중국을 여러분들 장기 여러분들 게재하고 있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역사학과 여러분 교수님께서 조선일보가 여러분 신는 그런 칼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칼럼이지 않습니까. 슬픈 중국이란 칼럼이. 그 칼럼에서 내놓고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은 제 기억에는 전혀 없어요.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대중 전 주필이 투표는 개수하는 자가 결정한다는 그런 칼럼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기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송재윤 교수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교수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나 이런 부분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글을 쓴 겁니다. 이거를 조갑재 씨가 이름 덮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송재윤 씨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송재윤이 너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부정선거 문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학자가 당연히 의심과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왜 조갑재가 나서 가지고 그렇게 송재윤 교수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송재윤 교수 글에 한 172편 정도의 여러분들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다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전자개표는 조작이 몹시 의시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개표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윤석열은 답하라 새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인간이 사전선거제도가 세계 최고선거제도로 쌍 거짓말을 하면서 강서 재보궐선거를 표도독질하고 서울 남부지방 부분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 출신한 그 인간이 임명됐을 때 선관위가 왜 이렇게 조용해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거의 반대되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송재윤 교수의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선거 부정에 대한 칼럼을 다 지지하는 겁니다. 토오님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부정선거 수사에서 발본 세근 해주리라고 믿었던 윤통 자신이 사전선거하더니 새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람도 나몰란하고 있다. 국민은 이 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끝이다. 63대 36 사전선거 득표율을 적각 수사하라. 대통령인 자는 뻔히 알면서 눈을 감고 방치하고 여권은 눈치만 보고 야당은 200석 운한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국민은 송만 터지고 울분에 차 있다. 부정선거는 업무가 아니고 사실이다. 참고인 간단하잖아. 사전투표제 없이 투개표 수작업을 하면 된다. 불림 선거관림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조갑제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이준석과 하태경이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철두천미하게 여러분들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행동 대장으로 행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갑제가 여러분들 조선일보에 농계에 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러분들 부정선거 칼럼에 대해서 입을 다물하고 계속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송재훈 교수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 저한테 이 사실을 안내하고 메일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한테 보냈어요. 조갑제 닷컴에서 연일 제가 지난번에 썼던 칼럼 구멍 뚫린 선거관리회법 무엇인가를 공격하는 기사를 올려서 제가 반박물을 보냈더니 조갑제 닷컴에 홈피에 게재했습니다. 혹시나 이 논쟁에 관심이 있을듯 해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훈 캐나다 맥메스터드의 여러분들 역사학과 교수가 새벽에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고 이 사람 진짜 조갑절한 사람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대학 교수란 분이 그나마 다른 직종들보다도 훨씬 더 독립적인데 송재훈 교수가 여러분들 쓴 조선 칼럼에 대해서 170, 180명 정도가 뭡니까 다 동의하는 아주 장문의 댓글로 상당히 많은데 아니 조갑제가 뭔데 송재훈 교수를 까는 아니 공병원은 깔 수가 있지만 송재훈 교수를 까는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딸내미까지 이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이 양반이 그냥 공짜로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공병원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촌질을 받아본 역사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받는다 이야기 내가 이게 왜 이러냐 이야기죠. 송재훈 교수가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부정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걸 조갑제가 나서가 뭡니까 송재훈 교수를 왜 공격하나 이야기죠. 조갑제가 여러분들 애국지사입니까 외정시대 때 여러분들 그 애국지사입니까 아니 선관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에 선거위 여러분들 선관위 문제와 대한민국의 사전특교제도 문제를 캐나다에 계신 여러분 송재훈 교수라는 사람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양심에 따라 칼럼을 썼으면 된 거지 그거를 왜 조갑제가 뭡니까 조갑제 tv를 통해 가지고 송재훈 교수를 공격을 하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에 여러분들 열받은 겁니다. 이 영감이 진짜 정신이 돌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조갑제가 이런 공백원을 보고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가 사기꾼이라 내릴 생각하니까 내가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재훈 교수 한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송재훈 교수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 내용을 공 박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 참 행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딸까지 여러분들 동원을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구멍 뚫린 선거관리 이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이걸 이제 하도 여러분들 송재훈 교수를 공격하니까 송재훈 교수가 조갑제 닷컴에 반박문을 보내는 겁니다. 지난 11월 4일 필자가 쓴 조선일보 칼럼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조갑제 닷컴에 조샛별 기자 조갑제 씨의 딸입니다. 엉터리 칼럼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송재훈 칼럼이 어떻게 엉터리 냐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들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딸이나 여러분들 아버지나 똑같은 겁니다. 부녀가 이런 공동으로 선관이 호위무사 가 되기로 호위무사 가족이 된 겁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의운이 생겨가지고. 조샛별 기자가 엉터리 칼럼 이라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는 영상을 한 지인이 보내주어서 보았습니다. 조샛별 기자의 비판 요지는 지금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개표 방부의 완벽하게 아날로이 방식은 정신 나간 인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전산 조작을 해서 사전 득표 득표 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 수를 다 전산 조작을 하는데 뭐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렇게 뭡니까 조갑제의 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필자가 전자개표 방식이란 잘못 알고 엉터리 칼럼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샛별은 중앙선관리위원회 해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거 정말 조갑제 씨는 마지막에 완전히 뭡니까 이건 절대 제가 볼 때는 그냥 애국심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 가족이 전체가 나서 가지고 부정선거 은폐 대열에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조샛별 기자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 찾기 있다.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라는 겁니다. 아날로그.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서 다 이러면 득표 수를 만드는데 조갑제 딸 조샛별이 이러면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다. 대한민국 선거가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서버를 쓰고 자료를 전송하고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아날로그냐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 봐라. 이걸 수작업을 어떻게 만드노. 이런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수작업으로 만드는 조갑제 딸이 이러면 들 진짜 내가 볼 때는 대택 없는 인간들이라는 이야기. 조갑제가 왜 송재윤 교수를 공격하나 이야기죠. 절대 나는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론되는 조선일보에서 절대 부정선거를 다루지 못하도록 조갑제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조샛별 기자가 이걸 보고 이게 아날로그냐 이게 아날로그냐고 정신나간 여러분 인간들인 거죠. 딸까지 참전을 시켜가 여러분들 송재윤 교수를 대리 그냥 까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80줄에 이런 접어드는 그 노인이 선관이 문제만 나오면 부정선거 문제만 나오면 펄쩍 뛰면서 뭡니까 주변에 모두 다 이런 기관총을 난사라 하면 그게 제정신냐 이야기죠. 그게 순수하게 어떻게 보겠냐 이야기죠. 약을 먹었든지 아니면 뭘 먹었든지 먹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릅니다. 아날로그냐 이야기죠. 정신줄 난사 인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